전세계 190개국 팬들을 함께하는 글로벌 뉴스캐스터 쇼어, 쏘, 포, 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성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남자죠. 강윤입니다. 반갑습니다. 핫서머, 아 핫 핫서머. 여름하면 에펙스죠. 에펙스에 비타민 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 휴가 같이 가고 싶은 연화남 1위 홍천입니다.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네? 조사를 어디서 한 거예요? 아, 이거요? 비용이 있고 멤버 형님 사이에서. 멤버들끼리? 네, 멤버 형님 사이에서. 근데 공찬 씨가 몇 주 같이 방송하더니 굉장히 뻔뻔해졌어요. 자, 그럼 이번 주 게스트를 좀 세게 해드려야 할 텐데. 아, 이분들. 진짜 기다렸습니다. 네, 요즘 뜨겁고 강렬한 날씨와 가장 잘 어울리는 어성포요를 더 더 더 핫하게 만들어줄 분들입니다. 이분들! 네. 우리nat broken-овал 아예. Yeah. 우리шь. 우리 kardeş meme 노래가 처음 온 만큼 오늘 정말 열심히 해서 꼭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노래도 꼭 부르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주시고 우리 나의 미니스 그리고 마이 화이팅! 화이팅! 같이 하실래요? 좋아해요. 고! 오빠야 내 오빠야 좋아한대 사랑한대 맨날 여덟 걸 보면 안 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고 있는 정열의 요정들이죠. 나임미지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표정 봐.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임미지스입니다. 고! 아니 근데 제가 처음 온 날이랑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죠? 똑같은데? 약간 강인 오빠는 섹시함을 어필하려고 온 것 같고 우리 공찬 씨는 약간 귀여움! 자기가 연하남 1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하남 1위래요? 그래서 일부러 공찬 씨 이렇게 귀엽게 꾸러기처럼 입고 온 거예요? 네 좀. 되게 귀엽나요? 아니 철 없어 보여요. 죄송합니다. 말 되게 안 들을 것 같아요. 질투하지 마시고요. 한 5초 만에 할게요. 야 제비 같잖아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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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좀 올려 입어보세요. 이번 앨범 타이틀곡 다쳐는 어떤 앨범의 컨셉인가요? 화보랑 앨범을 합쳐서 92페이지에 많은 장수로 여러분들한테 화보를 공개하게 됐어요. 래쉬가드도 있고 비키니도 있고 볼거리가 좀 많은 그런 알찬 앨범이지 않을까. 강인 오빠 보셨죠? 볼거리가 알찬가요? 저희가 CD 들어갔잖아요. 몇 페이지가 제일 예뻤어요? 몇 페이지?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 비키니. 진짜 비키니가 좋더라고요. 진짜요? 멤버들끼리 돌려가면서 계속 자주 보고 있어요. 자주 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쳐가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차트에서 오르는 정말 큰 상을 받고 있는데 혹시 오늘 팬을 위한 줄리안 곡도 이 곡인가요? 아무래도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 곡이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런 차트에도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팬분들이 더욱더 감회가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이번에도 역시 다쳐를 준비했습니다. 와 역시. 하지만 팬분들을 위한 노래 선물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성포연은 세계 팬들의 리퀘스트로 만든 글리보드로 진행되는데요. 글로벌 리퀘스트 보드의 약자이면서도 신이 나다는 글리를 뜻합니다. 바로 팬들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보드인 거죠. 글리보드 한 줄을 성공하면 팬들에게 최고의 노래 선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쓸쓸히 집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죠. 가보세요? 네. 실패하시면 집에 돌아가세요. 벌칙이 있어요. 네, 벌칙이 있어요. 그 벌칙도 지금 정해야 돼요? 네. 우리가 다 안 됐어. 그럼 너가 쌩얼 할래?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너가 쌩얼 할래? 오빠도! 강혜 오빠랑 옷 바꿔 해봐. 오빠가 뭐였지?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럽시다. 그럼 지금 전 세계 190개국 팬들이 보내준 리퀘스트가 담긴 글리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저 처음에. 아, 가운데에 나임뮤즈. 나임뮤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을 카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트 시작해주세요. 두 시간. 아니, 못 맞추면 제가 가야죠. 첫 번째 나임뮤즈. 보여주세요. 뭐야? 중국의 신흥정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미션 리퀘스트를 보내주셨는지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전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나임뮤즈의 여러분은 나임뮤즈의 여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나임뮤즈의 accurat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임뮤즈스 파이팅! 파이팅! 네 중국의 심흥정님이 보내준 리퀘스트였습니다. 저희 MC 3명과 나임뮤즈스는 8명이 순서대로 나오셔서요. 지그재그로 종이컵을 싸우시면 되고요. 종이컵을 쓰러트린 멤버가 생기면 그 팀이 지는 겁니다. 자 시작! 두 번째! 성화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우리? 아 잘 놔. 잠깐! 아 일부러 그런 거지 성화야? 어 밑에 밑에한데? 벌써부터 뭔가 변하다. 아 지금 두 번째부터 살짝 어긋났다고. 근데 이렇게 놓는 게 어렵다. 안돼 일부러 지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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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가 와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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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라운드 나임뮤즈스 승리! 와~~ 아니x3 아.. 네? 오셨다 아 이게.. 안정적으로 났어 되게 안정적으로 났어 착한 거야. 유예는 맞아 났어서면 초반부터 삐딱하게 났어 덜 덜 덜 오 진짜 어렵구나 이게 너 술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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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그냥 한 번 놔버려. 하나, 둘, 셋. 아, 나 잠깐 건드리면 안 돼? 아, 나 잠깐 건드리면 안 돼? 되게 잘한다, 되게 잘한다. 이거 밑에 잡아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어나면서 탁자 건드리면 안 돼? 탁자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탁자 건드리면 안 돼. 하나, 둘, 셋. 실력 할 수 없어. 대충하면 돼. 대충하다 무너진다. 대충하다 무너진다. 자기가 나아 부러졌네. 자기가 나아 부러졌네. 나이뮤즈 승! 1라운드도 나이뮤즈 승! 이번 게임은 나이뮤즈 승리! 가운데 해냈어. 가운데 해냈어, 우리가. 자, 다음 그룹을 뽑아주시겠어요? 저희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희 대각선으로 갈까요? 슈퍼주니어 선배님. 슈퍼주니어 선배님 쪽으로 갈게요. 닭빵인데 저기는. 자, 슈퍼주니어 공개해주세요. 슈퍼주니어 닭빵. 아, 대박. 너무 하얀다. 그러면 저희 이 줄 못 해요? 그쵸. 그럼 저기는 아예 포기했는데. 어디서 가고. BTS 옆에. FDLN. 비투비. 비투비 가자. 비투비. 비투비 보여주세요. 걸어볼게요. 어? SNS로 플루토. 어, 플루토님이 보내주신 리퀘스 내용 한번 확인해볼게요. 어머. 이게 뭐야? 우와, 대박. 드디어. 이 거꾸로 안경을 구입하려고 저 해외 직구로 구입하실 때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는. 거꾸로 안경을 쓰신다면 사물이 거꾸로 보입니다. 그러면 위아라가 바뀌는 거예요? 네, 상하. 진짜? 이걸 쓰고 먹여줘요, 뭐를? 생크림 케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멤버에게 직접 먹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도 MC와 나연미지스가 대결을 펼칠 건데요. 각 팀 대표 두 명을 뽑아주세요. 자, 우리 MC팀은 누나, 홍찬. 네, 저의 나연미지스는 상하, 경리.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멀리. 오메. 아니, 찔렀 수 있어. 오메. 아니, 찔렀 수 있어. 자, 준비! 제한시간 2분이죠? 어떡해. 시작! 할머니 되고 있어, 안에서. 할머니 되고 있어, 안에서. 어? 여기. 어디야? 잘 놓치고 싶다. 어디야? 잘 놓치고 싶다. 거기, 거기 포크. 어어, 거기. 앞이 안 보이는 거 같아. 진짜라, 안 보여.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보여? 손에 닿잖아, 감각은 있잖아. 닿잖아, 잡았잖아. 가만히 있어. 그래, 그래. 그건 잡고 있는 거 아니죠? 아악! 그건 잡고 있는 거 아니죠? 아악! 스푼을 못 잡으시는데? 테이글! 아악! 처음부터 불안한데? 성화야, 그냥 얼굴 들이세요. 한 번 해줘야 된다, 너. 성화야! 자, 50초. 어우, 답답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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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어딨어? 여기 있어? 빨리, 빨리, 빨리. 자, 시간. 언니, 언니, 어떡해. 여기 있어. 직진, 직진. 성화, 여기 있고. 오가라고. 염미, 여기 있어.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지금 성공, 곧지 아무도. 3초. 지금 성공, 곧지 아무도. 자, 어어어, 박혜야. 성화, 미워, 빨리.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깨고도 베개 전에 숟가락으로. 먹어봐. 어떡해. 안 돼, 안 돼. 10초 남았어, 10초 남았어. 10! 9! 8! 7! 6! 5! 4! 3! 2! 네! 어렵다. 이거 아무도 못 하지 않아? 가면서. 이렇게 접시를 대고.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여기, 여기. 이게 뭐야? 뭐야? 내가 계속 움직였어. 시작! 시작해주세요, 시작! 자, 준비 시작! 오, 잘 오네. 아직도 멀어요. 손 잡아, 손 잡아. 한 6발 정도. 아니,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 어, 손 잡아주면. 승부!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으로. 어, 나 알았어. 원장 도대체. 연장 도대체. 자기가 눈에 다 묻어.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일단 펐어, 오케이.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잘 오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너 가만히 있어야 돼. 너무 크다. 큰일 났어. 나 졌어. 40초 지났어요, 40초 지났어요. 좀 더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아래.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어! 오빠 이거 봐! 앞으로 밀어! 1분 지났어요! 짠 밀어! 안 돼! 안 돼! 안 돼! 혀 안 돼! 혀 안 돼! 잘한다! 누나 바로 앞으로 밀어! 던져야 돼! 던져야 돼요! 앞에! 바로 앞으로 밀어! 밀어! 나를 세워! 나를 세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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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잘했어! 먹었어요? 어, 많이 먹었어! 머리에 붙었어요! 아, 많이 먹었다! 아, 머리! 자, 이렇게 해서 MC팀과 나인민주스 팀과의 대결은 누가 봐도 확연히 MC팀이 훨씬 더 많이 먹었죠! 자, 프로토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 실패입니다! 실패! 그럼 어떻게 되나요? 꽝이 되나요? 실패죠, 빨간색! 자, 얼마나 시간이 갔나요? 1시간 35분 남았어요! 벌써 25... 30분... 그러니까 실패가 아까워진 것 같아요! 반영했다! 어떤 글리보드를 선택하시겠어요? 갓세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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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나요? 우리 곰창이가? 죄송합니다! 아직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 아니, 한 번! 야, 너 뭐 잘못한 거야, 너! 아니, 시간이 가서! 아니, 아니, 아니! 갓세븐이요! 갓세븐이요! 갓세븐! 글리보드 공개해주세요! 네이몬드 현실! 네이몬드 현실! 진짜요? 나인뮤지스에서 힘이 제일 센 멤버가 누구인지 물어보셨어요? 팔씨름 서열을 또 보여달라고 하셨네요! 그런데! 자, 이렇게 쉽게 성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뮤지스의 팔씨름 왕이 저 유나를 이기세요! 네! 이 리퀘스트에 성공을 드리겠습니다! 손 잡아주시고 세이브 잡아주시고 이제 시작! 시작! 오! 이제 시작! 오! 오늘 루나 씨 되게 여리여리 하실 것 같이 생겼는데 아유, 좋아 아유, 또! 아유, 또! 그럼 일단 우리끼리 해볼까? 그래요 네, 한번 해보시는 게 아이, 또! 나의 시원을 지켜보는 게 이건 아유의 은근 손성화도 재밌을 것 같고 굴도 재밌을 것 같고 화이팅! 준비! 시작! 우와! 으악! 현아 승리 일단! 정답 정답 여기서 좀 재밌는 게임일 거 같아 성화야 성화야 잘하자 몸으로 눌러 성화야 어깨로 시작 시-작 시-작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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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도 이러는 거야 나랑 똑같구나 네 쪽으로 떨지마 아 이거 야 야 야 건방지네 펜디씨 에린씨 펜디씨 에린씨 잠깐만 저거 안 찍게 아니 니가 봐봐 이럴 때면 언니래요 윤찬아 내가 건방은 거 같다 아니야 아니야 시야 가고 있어 시야 가고 있어 시작 시작! 대선아 승리! 시작! 5초 남았다, 50초! 5 4 2 2 2 2 2 소진 세다, 진짜 세다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맞춰볼게요 와, 진짜 라임 뮤직비디오의 결승전 누가 제일 세냐? 떨려, 떨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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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언니, 달라요 손부 보자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자, 10초! 10초! 어떻게 생각하 ŭ 리하게 충분히 루나 씨,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잘 부어줄 수 있으니까 더 대출을 하면 더 리ограф shots 플러스 구 one 아니, 이 친구 역시 continuing 혹시 루나 씨 혹시 루나 씨 오른손 잡이세요 왼손 잡이세요? 전 양손 잡으세요 그럼 왼손은 시로 appro regardless 왼손전에 왼손으로 하세요, 제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왼손, 왼손. 한번 해봐요, 우리. 복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누나는 오른손이고 소진이는 왼손이다. 알았어, 해봐요. 아, 웃겨. 시작! 언니, 화이팅! 언니, 화이팅! 언니, 눈물 나올 것 같아. 언니, 눈물 나올 것 같아. 언니, 눈물 나올 것 같아. 파이팅!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니, 정말 제가 만난 연예인 여자분 중에 제일 쎄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소진단사, 소진의 활약으로 레이몬드 해주기 전해 주신 탈수는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성공!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글리보드를 선택해 주세요. 네. 엑소. 엑소 보여주세요.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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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갑이네. 정우야. 부모님께. 아, 어떡해. 정우야. 정우야. 군대 가둬도 힘을 낼 수 있게. 군대 가둬도 힘을 낼 수 있게. 이거lan다. 너무 좋다. 한글만 보다. 섹시 댄스를 보고 싶습니다. 섹시 댄스를 보고 싶습니다. 내 맘이 다쳤어 내 힘들 땐 내 곁엔 없었어 내 맘이 다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명씩 음악에 맞춰서 섹시 댄스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일일하게 군대를 다녀면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미지스의 섹시 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자 한 분씩 한 분씩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한 분씩 아 이거 다 쾌시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쾌시한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아 이게 와우 난 너무 좋는데요? 감사합니다 저의 선택을 군빌 짜리에서 제가 선택을 하기에는 저는 성공입니다 와우 위 안에 두개만 사용하면 돼요 위로 먼저 갈까요? 네 대구기 하이드로 에잇 Prails 한 사람 짓이야 안녕 나잇뮤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разу스 영국에서 추상합니다 그리고 내가internazion 팬들에게 모두 행복하고 가장 기뻤한 공개될들과 그녀들의 새로운 연락이 born 이번에는 나잇뮤즈 5th 인형 아까 그 케이스 아니지? 목표시는.. 저는 목표시잖아요 이제 예에에에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미국에서 엔전 님이 콧바람으로 촛불 크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자신 있으세요? 이거 좀 콧 정리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게임은 나임뮤직스와 MC 대결인데요 양 팀이 번갈아가면서 두 번의 기회로 속도를 끌 수 있고요 격차꾼불의 개수를 합산해서 더 많이 끈 팀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공차식도 도전을 해볼게요 네 오, 자세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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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세게요? 3개 뭐야, 잠깐만 하나, 하나, 하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시작 잘해 오, 오! 오! 2개! 잠깐만, 아니... 촌농이에요! 아니에요! 촌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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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농이요! 촌농이요, 촌농이요, 촌농이요! 아니에요, 촌농이요! 찍어주세요, 카메라가 촌농이요! 촌농이래요! 촌농이 원래 굳지 않나요? 굳었어요! 굳었습니다, 확실히 굳었습니다, 예. 촌농이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MC팀이 한 개, 나인 미스가 두 개를 껐기 때문에 현재 두 개 대 하나, 2 대 1 상황입니다. 어제 살밖에 안 꺼지지? 헉! 엄마야! 헉! 엄마야! 헉! 엄마야, 빨리! 1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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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근데 두 개야!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두 개, 자, 두 개! 그러면 금조가 두 개 하면 이긴 거죠? 이동해도 돼요? 이동에는 우리 멤버인데? 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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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로는 멤버가 없어졌어. 자, 할까요? 아무 때부터 신경이 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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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금조가 또 세 개를... 잘했어, 잘했어! 추가하면서 공찬이 세계의 금주 다섯 개로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네! 여러분, 빅스를 선택하시겠죠? 네! 빅스! 빅스! 아, 빅스! 자, 빅스! 맞아, 맞아. 공개해주세요. 아, 빅스! 아, 빅스! 아, 빅스! 아, 빅스! 아, 빅스! 아, 빅스! 하나, 빅스! 하나, 빅스! 에이, 이거 아니야. 뭔가 불길... 자, 일단 빅이 나왔기 때문에 앰플라인 가겠습니다. 앰플라인! 앰플라인 공개해주세요! 나임미지스 대 어섬프팀 막춤 대결 나임미지스 대 어섬프팀 막춤 대결인데요 솔직히 저희 이거 자신 있어요 평소에 막춤을 잘 추시나요? 좋아합니다 저희 잘하죠 비웃으셨어요 일단 나임미지스 멤버들께서 단체로 막춤을 쳐주시면 가장 실력이 우월한 분을 저희가 한 분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창과 대결을 펼치도록 할게요 뮤직 스타트! 나 혼자요 지금 몇 분 보여요? 춤을 확실히 민아 씨 뭐하나요? 수행이다 수행이다 야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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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공찬이가 한 분 고르세요 저요? 이 분하고 대결하고 싶다 저는 금조 씨 사실 제가 아까 져서 이기고 싶거든요 난 널 믿어 이길 거야 공조야 보여줘 공조야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진짜 먼저 하겠습니다 오 대박 셋 셋 무승부가 되면 우리 나임미지스 멤범이 이기는 겁니다 아 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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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시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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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까다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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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지, eyebrows. 풀어져, 풀어져. 이야,яг물세계 최고, 이야. 야, ją Baggage이야, Baggage! رك smile, automatically лaisseYo naổi. 아 재밌다 어때요? 누가 이긴 거 같아? 솔직히 금조예요 네가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 막상막하였었는데 처음부터 공찬 씨가 이겼던 거 그러니까 그게 맞죠? 솔직히 말하면 금조가 한 번 기가 죽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표정이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그거를 지켰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막내의 상처난 가슴 혹시 누가 해서 대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저희 대표님 계신다 아 대표님이요? 맞춤 대표님 저도 똑같은 건 무표정으로 한 번 아 네네 제 대결인가요? 자 음악 주세요 이번 하면 근데 이기는 거예요? 네 이번에 하세요 이기면 먼저 아 먼저 이번엔 공찬이가 먼저 아 괜찮으세요? 공찬! 공찬이 진짜 사랑한다 공찬아 공찬이 진짜 사랑한다 공찬이 진짜 사랑한다 공찬아 와 소진이 진짜 사랑한다 공찬아 정신이 형님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승부를 어떻게 내고 와 이거 진짜 대박 야 이건 어떻게 막춤 대결에 승부는 성공 실패 무승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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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찬이 얘기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커피밀크님이 보내주신 막춤 대결 리퀘스트는 성공입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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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글리보드를 선택해주세요 틴탑 틴탑 알겠습니다 자 틴탑 옮겨주세요 제발 성공 성공 대형 젓가락으로 탁구고 옮기는 걸 보고 싶어요 우와 SNS로 꼬마귀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였습니다 어머 와 젓가락이에요? 우와 우와 젓가락이에요? 우와 이거는 덧가랑이 아닌가? 내가 돈 있으면 그림 좀 안 좋아 네 이 게임은요 2라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요 매 라운드마다 제한시간 60초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2라운드 동안 바구니에 옮긴 탁구공 개수가 5개가 넘으면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일단은 저와 공찬씨가 도와드리는 입장인 거잖아요 매력발산 저랑 해주시면 안 돼요 저그랑 같이 하실래요? 저 슈퍼주니아랑 비오네이포에서 두 분 제일 좋아해요 오빠 내가 젓가락 들어줄게 오빠야 내 오빠야 좋아한대 사랑한대 저랑 해주시면 안 돼요 애교 본인이 자 일단 저희가 한 명씩 선택하면 되는데 공찬씨는 누구 선택하시고 계세요? 저는 81루미에서는 비록 졌지만 비공식적으로 제일 쓴 것 같은 현아씨 좋습니다 네 좋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참여도가 가장 낮은 사람을 선택할게요 유혜린 너 오늘 열심히 안 했어? 시작 고마워 아 네 오빠 뒤에서 안 드는 거 아니야? 경영대 주어진 시간은 60초입니다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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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 조심해 조심해 나 진짜 힘들어요 천천히 천천히 힘들어요 이거 자 하나만 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아무것도 안 돼 20초 20초 너무 힘들어 아직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뒤로도 해킥 거려 30초 우와 파랑이 두 개만 해도 두 개만 해도 되게 제발 제발 되게 섬세한 자리입니다 40초 지났습니다 어? 섬세한 자리입니다 오오오 제발 지지기지 말고 오 제발 지지기지 말고 아 지지 말고 아 언니가 아 언니가 들고 가보는 것 같아 둘이 자리 바꿔봐요 50초 50초 3 아 아 아 아 아 아 유 오 아 1 3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안 돼 자 공찬이 공찬이잖아 자 준비 시작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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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 혼자 해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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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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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하나 성공 하나 성공 하나 성공 남은 시간이 자 20초 지났습니다 오 오 학원에 20초 지났어요 20초 막대를 꽤 늦게 자 대박 troTER Voice aku 10초! 자, 30초! 30초! 반 남았으면, 2개만 too! 2개만 더 넣어! 안정적이야! 40초 남았습니다, 40초 지났습니다 10초 남았어, 10초! 10초! 8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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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0 야 근데 이게 나 혼자? 아니야 아니야 이거 혼자 해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네 우리 강인 오빠가 나인뮤직스를 위해서 세 개를 60초 안에 넣으면 그러면 성공한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좋음 하나 이거 멋있어 뭐지? 그치 그치 저 또 포두셨어 안돼 아직 마지마 20초 지났습니다 아, 조용히 해. 그 인아에서. 안 올 것 같고. 잘 봐. 아, 맞아. 마지막. 충분하지? 와, 오빠 짱. 역시 많았다. 와, 강인 오빠 멋있어요. 네, 꼬마귀님이 보내주신 리퀘스트 강인 오빠의 흑기자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3개 성공했고 남성 20분이에요. 네. 빨리 하면. 두 개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이게 빨리 해볼까요? 네.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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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주세요. 성공 나와라. 성공. 공개. 표요미. 이미 보낸 시간을 수행했습니다. 자, 나이미지스. 언니들의 멀티플레이를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언니들 노래 부르면서 다른 노래에 가사 쓰기라든지 안 헷갈리고 잘하는지 한번 증명해주세요. 대표 한 분을 뽑아주셔야 돼요. 이거 왠지 혜미 잘할 것 같아요. 막창 시절에 난 좀 공부 좀 했다. 내가 좀 우리 팀에서 공부 좀 했었거든요. 제가 공부는 했는데 혜미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혜미 씨가? 혜미 씨가? 실패하면 어떡해? 맞아야지. 아니야. 저 각각의 강목으로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제일 좋아. 아싸리 그게 또 맞는 게 제일 나아. 저 안 할래요. 그러면 감정판 안 좋아. 안 할래요. 네, 그러면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선발된 나이미지스 대표는 나이미지스의 돌스 1절을 부르면서 동시에 애국가 1절을 쓰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돌스 1절을 다 부를 때까지입니다. 일단 나이미지스 분들이 하시기 전에 MC 대표로 공찬 씨가. 이런 것도 진짜 잘해요. 잘하잖아요. 좌 안의 운에 따로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따로따로 움직여요 온몸에 다.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 친구. 진짜 장난 아니에요. 공찬 씨 너 해. 노래 주세요. 솔로데이. B1A4 바로와 진영이 작사를 했고요. 진영이 작곡을 했네요. 넌 뭐랬니? 저요? 노래요. 알았어. 헤어지 전 그 맛있게 더 뺏는 너 떠나지 말까지만 돌아와줘. 이 말 다 하지 못해. 태어나겠지 너 죽을 못하는 걸 공해. 네. 이 말은 막지 못해 누구도 막지 못해. 이제는 즐겨야 돼. 이별을 즐겨야 돼. 어렵다. 어렵구나. 1, 2, 3, 4. 솔로 솔로데이. 솔로 솔로데이 걸. 오늘따라. 우리 얼굴을 뜨지 마. 솔로 솔로데이. 솔로 솔로데이. 우리와는 이미. 보보보보아사. 보보보보아사. 솔로 솔로데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상. 화이팅. 아 그렇게 어려워? 아 진짜 어려워요. 한 번 해보실래요? 진짜. 한 번 해보실래요? 한 번 해보실래요? 은근 어려워요. 노래 부르셔야 되냐? 노래 부르셔야 되냐? 노래 부르셔야 되냐? 한 번 해보실다. 신나게 하고. 그 때에는. 그지 벗어났어. 소린 소리. 하하하. 매일매일. 빠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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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동의 불가. 눈을 보지고? 동예부근 이거 해봤어요. 지금 애국가 까먹었어요. 아 어려워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동예부근 못할 적이야. 자 돌스 음악에 맞춰서 음악이 시작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준비 시작! 시작! 아 이거! 인트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의 기회에요. 다 쓸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해! 노래 노래! 네! 꽃 아니라고 내 말을 못하겠어. 꽃 아니라고 내 말을 못하겠어. 꽃 아니라고 내 말을 못하겠어. 너가 버린 후로만 미워해져서. 심장이 멎어가고 내 숨은 죽어가. 매일 눈물이 잦아서 또 추억이 먹혀서. 난 더 더 더 이토로 가고 이토로 가고 h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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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 scenarios 라고 내 말creatGo 꼭 사는агТ이라 notre können ÄRB CN세 ibl K terminé 천연 이 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진단다. 매일 위로를 emerges 나는 Estamos ní 이거 너무 쉽게 성공했는데요? 표요미님이 보내줄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일단 해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시간이 17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남았어요! JJCC JJCC는 과연 어떤 미션이 있었는지 공개해주세요 풍천에서는 공찬식 씨 산식이를 이겨라 산식이를 이겨라 이 친구가 바로 순천에 사는 공찬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해서 고둥 많이 까기를 준비했습니다 고둥 많이 까기 고둥 아 이거! 비니컵에 파는 거 현재 남은 시간 13분 30초가 남았는데요 이 게임에서 이기시게 되면 노래를 부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게임 지시게 되면 쓸쓸히 그냥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안녕, 파이팅! 파이팅, 손성아! 안 끊어지게! 안 끊어지게! 찬식이가 3분이에요, 3분 아, 끊어지게 이거 뭐야? 깜짝 놀랐다 잘해, 잘해 자, 우리 찬식이 지금 헤매고 있죠? 아, 우리 찬식이 정말 양성 못 하시나요? 저 주세요! 이게 안 익혀야 되나? 너무 안 익어서 그래 잘하고 있다 나는 안 까지 진짜 어렵다 진짜 잘해 잘해 하나, 둘, 둘, 둘 그래요? 와, 진짜 땡기면 안 돼 너 안 먹어 봤냐, 이거? 저 고둥 못 먹어 아, 너 놔봐, 조금만 해 줄게 확실히 내가 한 번 더 안 해먹을게 안 돼요! 너무 몰라 오빠, 안 돼요 30초 남았대요 너 나왔다! 30초 남았대요 너 나왔다! 오, 하나 하나 30초 남았는데 하나 눕기 정말 잘한 거 오빠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돼요 엄청 안 돼 땡! 자, 이 자리 다 지정답 너무 잘하네, 성아가 셀 필요도 없는데요? 고동 잘 까는 여자 매력 있나요? 왔나 봐, 어떡해 아니야 MC팀은 총 하나, 둘 두 개 성공했어요, 두 개 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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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아홉 열, 열 개! 이렇게 해서 한 시기를 이겨라 리퀘스트 성공입니다 오늘 리퀘스트 결과를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녹화 중에 가장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은데 6분을 남기고 나임뮤직스의 피 땀 흘린 노력으로 글리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리퀘스트를 완성해 사랑하는 마인에게 선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실패하신 분들이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성공을 해서 마인분들께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게임들도 보내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멋진 무대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네, 새롭게 돌아오는 어성4의 케이팝 스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 밑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네, 어성4의 글리보드는 여러분의 리퀘스트로 완성됩니다 네, 예쁘고 힘도 세고 센스 넘치는 우리의 루나 2주 동안 정말 스페셜 엠시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2주 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고요 저도 다음에 우리 FX 멤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꼭 나오겠습니다 나인미지스가 전 세계의 마이니드에 준비한 곡 갇혀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하는 어승폴 강인 그리고 찬이는 다음 이 시간에 엠버 누나와 함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이 가슴만 하면 꼭 새벽에 정화를 해 정말 뻔뻔해 헤어지자고 한 건 너인데 어이없어 기가 막혀 전화하지도 말라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하 하 하 정말 어이가 없어 난 꼭 행복하라며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어쩌라는 거니?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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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그만해 내 머리를 꺼내 네가 더 잘 알잖아 What you gotta go 있을 때 잘해 남자이길 바래 다신 전화하지 마 내 맘이 닫혔어 Oh no 늘 힘들 땐 내 곁엔 없었어 내 맘이 닫혔어 Oh no I love 날이 끝났어 날이 끝났어 Oh no 다시 부리킬 수는 없잖아 날이 끝났어 Oh no I love 날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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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끝났어